세종시는 여러분 바로 단 한 개의 지역만 있기 때문에 울산시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이렇습니다. 세종시가. 보수 진영은 마이너스 3.5. 좌파 진영은 플러스 5.4. 이렇게 봉오리가 딱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관외 사전지평은 좀 더 크겠죠. 좌파 진영은 플러스 4.3. 보수 진영은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시죠. 정상적인 선거는 여러분들 2016년 선거죠. 20대 총선.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 후보가 다 집중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오리가 두 개인 경우가 21대 총선이죠. 이 그래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봉오리가 두 개. 봉오리가 두 개가 만들어요.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위치를 옮겨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때하고 또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2016년 20대 총선처럼 대구와 부산에서도 모두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배치가 되죠. 2020년도 4.15 총선은 이렇게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게 분리가 된 것을 뜻하거든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커피 분석을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세종자치특별시 얼마를 훔쳤냐. 25%를 훔쳤습니다. 우파진영의 최교진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미애 후보가 본인이 사전투표 얻은 득표수 19,954표 가운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맞는 모양입니다. 20% 25%인 2739표를 여러분들 뺏어간 겁니다. 25%를 뺏었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뺏어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 후보는 예상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28%였는데 33%로 뻥충 뛰죠. 보수 후보는 예상은 21%인데 여러분들은 17%로 줄어드는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최종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안에 밟히던 자료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조작입니다. 좌파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28%인데 사전 득표율이 33%입니다. 무려 5%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수 후보는 4%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안에 밟히던 자료입니다. 4만 4천 표 대 2만 8천 표 차이로 좌파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당일 투표에 관한 후보별 득표수는 믿을만 하지만 사전투표에 관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차단해 보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25%를 빼앗은 것을 찾아내고 25%를 빼앗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동 단위별로 후보별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최교진 후보의 사전 득표수하고 강미애 후보의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당일 득표로 합치니까 마지막에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는 1만 1천 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가짜는 얼마로 패배한 겁니까? 4만 4천에서 2만 8천을 빼면 얼마가 되죠? 뭐 10 한 2만 표 정도 2만 표까지는 차이가 안 나겠네. 한 1만 6천 표 정도 차이가 나겠네. 그렇게 큰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만 1천 표 차이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에 숫자가 맞지 않아서 표가 남습니다. 후보별로 표가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무효표가 합치게 되면 46표로 남습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가지고 플러스 46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개수 조정이 마이너스 46이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위에는 당일 사전투표는 선관이 발표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고 후보별 밑에는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승리한 좌파 후보인 최교진 후보는 0.91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92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 92표는 없고 80표밖에 없더라. 그만큼 표를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집중기로 표를 빼앗긴 강미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발표자라는 자료는 0.64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미애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64장밖에 없더라 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80장이 있는 겁니다. 표를 훔친 겁니다. 80장이 있는 사람한테 64장이 되도록 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손을 대지 않는 모든 후보는 다 동일합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자료가 이길주 후보 0.73 0.73 최태호 후보 0.76 0.76 서진숙 후보 0.76 0.78 최장수 후보 0.81 0.81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수치가 일치가 되는데 표를 뭡니까? 더해주고 빼준 후보와 함께해서는 이렇게 금세 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바로 이런 그래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거를 여러분 바로 제야 전문가가 시간을 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표를 훔친 겁니까? 25%를 훔친 겁니다.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훔쳐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세종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기가 찬 이야기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뭡니까? 교육감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 방식은 보수진영의 후보와 해서 10% 혹은 20% 혹은 50%까지 빼앗아가지고 좌파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건데 꼭 같은 프로그램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용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희 후보와 함께 10%를 빼앗고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50%를 빼앗아서 그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42개 지방자치단체제에서 다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세종자치특별시 같은 경우는 한 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오죠. 그러나 울산 같은 경우는 5개였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0몇 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평구하고 연수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구구 단위별로 조금씩 다 훔치는 겁니다. 몇천 표식. 그럼 구 단위별로 훔쳤다는 것은 구 밑에 있는 소위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 25%, 50% 그러니까 조작률만 넣어주게 되면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온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덮고 그냥 이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맨정신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병 걸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쓴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뭡니까? 대통령이 너는 바뀌더라도 권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똑같은 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 수의 몇 퍼센트를 뺏어가지고 상대방이 넘기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죠? 빼앗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해야 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을 고소 고발하고 황교안 후보를 고발하고 공병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사전투표가 그게 황금어장인데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황금어장이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황당한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법정 공휴일을 남겨두고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를 또 6월 1일 날 독려한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맨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길이 뻔합니다.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의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 있게 행동할 때 신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제가 늘 방송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뻥이나 치고 하면 얼마간은 뭡니까? 인기를 끌 수 있겠죠. 그건 굉장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 양반은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공정과 상식을 외쳐봐야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얀 닛처럼 지금까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참 안심한 나라입니다. 내가 봐도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모든 도덕질은 다 합리화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